아 심심해 재밌는 일 없잖아 초콜릿을 돌려봐 재밌겠다 뭐가 나올까 뭐야 저건 산이요 피규어 재밌겠잖아 줘봐 열어보자 안돼 내꺼야 열어보기만 한다고 줘봐 그냥 열어보기만 하는건데 왜그래 재밌겠잖아 내꺼인데 왜 너가 열어보냐고 뭐가 들었지? 이거 하나 둘 셋 마이 멜로디잖아 이건 내가 가져간다 이거 뺏겼다 너무 기대된다 부럽다 우리 아빠가 이거 사줬는데 나도 갖고 싶은데 엄마가 장난감 많다고 절대 안 사주는데 너네 집에 장난감이 많긴 한데 우리 아빠는 다 사주고 우와 부럽다 뭐가 나올지 궁금하다 아마 나같이 귀여운 마이 멜로디가 나왔으면 좋겠다 마이 멜로디 나와라 너 그럼 마이 멜로디 열 번 외치고 열면 된대 그래 그렇다면 마이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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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햇? 뭐냐 뭐냐 어? 피틴가? 어? 피틴가봐 피티? 어? 이거 피티 아닌데? 뭐지 햇? 어? 검정색 새 나왔다 햇 으아 이 많은 예쁜 게이트 중에 왜 검정색 새가 나온거냐 햇 속마다 뿌웅 야옹이 캣 어? 박세인? 그래 내가 왔다 청무조 박세인 청귤도 박세인 박세인 오늘은 합장 안한다 햇 나도 안하는 거 알거든? 이거 보여주러 갔지 돌리고 피규어 마이멜로디 어? 저거는 마이멜로디 초콜릿 돌려봐 피규야? 와 부럽다 진짜 마이멜로디 나왔어 부럽지 부럽지 너네가 부러워하니깐 넌 기분이 좋잖아 나는 검정색 새 나왔는데 배드 받지 말고 인기 많아 그래도 마이멜로디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떡하냐 난 마이멜로디 나왔는데 토끼 부럽지? 부럽겠지 부럽겠지? 너 그거 어디서 났냐? 너도 아빠가 사줬냐? 아빠가 사줘? 아니 아니라고? 나는 부모님한테 손 안 벌려 내가 알아서 하는거지 어떻게 알아서 해? 나는 나는 피아노 친구한테 받았어 너 또 뺏은거 맞지? 어떻게 알았지? 야 너 그러면 안돼 친구들 거 뺏으면 그 친구들 엄청 상처받았겠다 상처는 무슨 가진 사람이 임자지? 부러워서 그러지? 난 촬영했으니까 간다 어? 으이 박세인 진짜 나쁘다 해 아우 안되려 안되려 와 박세인 안되겠네 아우마 박세인 누나 갔어? 응 방금 갔어 애들한테 뺏은거 들통났어 꽁무니 뺏어 휴 진짜 다행이다 누나 지금 빨리 막아야돼 박세인 누나 진짜 심각해 그래 보인다 피아노 학원에 있는 내 친구들 박세인 누나한테 다 뺏겨서 울고불고 지금 난리났어 쟤네 불쌍하다 이이 이대로는 안되겠다 더 큰일나기 전에 우리가 찾아서 돌려주자 어떻게 돌려줘? 저 무시무시한 악마 박세인 누나를 어떻게 이겨? 응 나한테 생각이 있어 뭔데? 말해봐 모여봐 속닥속닥속닥속닥속닥속닥 진짜 응? 뭐야 속닥속닥밖에 안들리는데? 에이 다시 잘 들어봐 그렇게 한 다음에 속닥속닥속닥속닥속닥 오 진짜? 그럼 되겠다 뭐냐 뿌? 난 계속 속닥속닥밖에 안들린다 해 엠 어 엠리 어 어 왔다 엠 악마 박세인 누나 무슨 재밌는걸 하자는 거야? 응 저번엔 휴지 돌리기 있잖아 이거 게임 너네들끼리 재밌게 현 그 휴지 돌리기 게임 응 그거 너가 하고 싶어 했잖아 내가 하고 싶어 했지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어 짜잔 휴지 돌리기 게임 진짜 재밌겠잖아 이 게임을 할 건데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자기가 갖고 노는 장난감을 걸고 할 거야 어때? 장난감을 걸고 한다고? 어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말랑이랑 산리오 캔디팝 이걸로 걸 거야 뿅 까꿍 까꿍 나 저거 갖고 싶은데? 그치? 그럼 넌 뭘 낼래? 나? 이 피규어는 내기 싫은데? 이 게임 잘만 하면 장난감 다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다 가질 수 있는 거 맞지? 뭐라고? 장난감을 다 가질 수 있다고? 그럼 난 이걸로 내겠어 좋아 그럼 지금부터 휴지 굴리비 게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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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여기에 올리면 되지? 응 중간에 이 정도 올리고 말랑이는 이 정도 나부터 한다 나부터 비켜 준비 시작 뭐야 끊겼잖아? 박생 말랑이를 획득했습니다 진짜 화나? 좋았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사실은 아까 몰래 나와서 캐캐캐캐캐캐캐캐캐 작전 성공 작전 성공 다음번엔 다 따지겠다 이제 내 차례지 간다 여기서 꼭 따내야만 해 제발 천천히 되라 되라 못 따라 못 따라 제발 끊겨 끊어져 끊어져 네스 성공 하나 성공 뭐야 캔디팝 지나갔잖아 좀만 좀만 더 좀만 더 내꺼 피규어도 가져갔잖아 예스 두개 다 떴다 귀여워 그럼 이 두개는 내꺼 말도 안돼 자 얘들아 여기 박생 누나한테 뺏긴거지? 자 가져가 음 아니야 자 여기 찾아줘서 고마워 내가 하나 줄게 진짜? 나 이거 주도 돼? 괜찮은데? 오 고마워 기다렸습니다 누나 누나 피아노 학원에서 친구가 찾아줘서 고맙다고 이거 새거 하나 줬어 진짜? 받아도 되나? 아 찾아줘서 고맙대 이 안에 뭐가 들었을지 궁금하다 한번 열어볼까? 초콜릿을 돌려봐 열어보면 이 안에 뭐가 들었을지 이거 스페셜 아니야? 하나 둘 셋 귀여워 시나모롤 세상에 스페셜이 나오다니 네 세권 엄청 운이 좋다 시나모롤 완전 귀여워 좋아 운해도 신나게 뺏긴 장난감 찾아주기 대성공 네 아빠 네? 좋아요? 요즘 갖고 싶은거에요? 네 있어요 춘식이 키링이에요 네네 알겠어요 여기 아빠 최고뿐 아저씨 저 너무 기분좋아요 아빠가 춘식이 키링 사준대요 춘식이 키링 요즘 유행하는 춘식이 키링 가져왔지 악마 박세희 누나 또 피아노 학원 애들한테 뺏은거 아니야? 뺏은거라니 뺏은거라니 내가 편의점에서 산건데 이거 왜그래 너무 무시어 난 저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나 안마라서 미안 무서워서 미안 그만 제발 그만 그럼 열어봐야지 뭐가 나왔으면 좋겠을지 귀여운거 나와라 나는 이 네모는 별로 안나왔으면 좋겠고 고구마 먹고있는거 나왔으면 좋겠어 왜냐 나처럼 귀여우니까 오케이 내가 대신 미안해 저 누나 이상해서 미안해 뭐라고 야 열어봐야지 제발 고구마 먹는거 나와라 하나 둘 셋 뭐야 침낭 나왔잖아 뭐야 침낭 제일 안나왔으면 하는게 나왔잖아 뭔가 쌤쪽이다 뭐라고? 오리온 내가 너 계속 참았는데 안되겠다 너 이리와 안녕하세요 전교 1등에 척으로 맞춰보면 이건 분명 양갈래잖아 누구나 다 아는걸 맞추면서 굉장히 똑똑한척을 한다 너 진짜 이리와나? 악마 악마 뽕뽕 진짜 너네 둘이 또 싸우냐 맨날 싸운다 너네는 우와 이거 우리 아빠가 내가 갖고 싶다고 하니까 한 박스 그냥 사주셨어 와 우리 엄마 같으면 갖고 싶다 하면 약간 눈치주는데 우리 아빠는 저 살해 또 사고 또 살해 사고 싶은거 다 살해 와 투자 클라스 다르다 양갈래 너 또 그렇게 잘난척하러 왔냐? 잘난척이 아니라 그냥 나는 사실을 말하는거다 헷! 그리고 나는 같이 뜯으면서 재밌게 놀려고 온거지 뭐 자랑만 하려고 온건 아니다 헷! 같이 뜯는다고? 재밌겠잖아? 뭐 싫으면 나 그냥 집에 가서 나 혼자 뜯을게 헷! 아니야 아니야 누나 그게 아니야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돼 악마 박스인 누나 말은 그게 아니야 그치 박스인 누나 나는 재밌다는 뜻이었어 그게 그렇게 돼? 거봐 재밌게랑 깨끗해 같이 뜯어보면 재밌겠다 그래! 그럼 뜯어보자 헷!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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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 얼마나 다양한 춘식이가 들어있을지 기대해보면서 열어보겠습니다 헷! 춘식이 랜덤 키링 열어보기 호우! 박스케케케! 양갈래 누나는 뭐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는 일단 뭐가 나오든 상관은 없는데 홀로그램 같은 경우가 내 취향이기도 하고 클리터도 괜찮고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뿌! 오 그랬으면 좋겠다 열어봐 열어봐 먼저 하나부터 열어보면 응 우와 저렇게 한 박스로 오픈하는 클라스 보소 프럽잖아? 어? 이거는 뭐냐? 필름 춘식이다! 필름 춘식이 헷! 우와 귀엽잖아? 우와 홀로그램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괜찮군 이런 식이고 또 근데 누나 오늘 이거 다 열어볼거야? 그럼 놔뒀다고 해 유행만 치나 우와 클라스 보소 그래 다 열어봐 다 이거 너무 컨텐츠 하나 더 찍을 것도 아니고 그건 모르는거지 왜 항상 그렇게 단정지이냐 누나는 헉! 프로우니까 그렇지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이상해 다음은 이거 뜯어서 열어보면 설마 중독되진 않겠지 차라리 중독 나와라 헉! 심수리야 괜히 옆에서 헤헤헤헤 어? 우와! 배낭맨 춘식이 나왔다! 헉! 귀엽잖아! 와! 중독 아니다! 글리터도 해! 반짝반짝 빛난다! 뿌! 이 많은 키링 중에 하나쯤은 내가 가져도 되겠지? 가위바위보해서 내가 이기면 갖는다고 해야겠다! 아헤헤헤! 뿌! 이 키링들 가위바위보해서 이기면 갖는거 하기 없대? 재밌겠지? 내가 왜? 안 넘어오잖아? 원래 내껀데 이걸 왜 내가 걸고 게임해야하냐? 은근히 똑똑하잖아! 엄청 멍청해보이는데 은근히 계산할 줄 알잖아! 그래! 그거 재밌겠다! 뭐?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하든지 돌리고 돌림판을 돌려서 걸린 사람이 갔든지 하면 재밌겠다 해! 그래 그래 재밌겠다! 역시 바보잖아! 그럼 나도 끼는건가? 그래 너도 왜 너도 잘 봐! 손가락 돌리게 해서 나온 사람이 키링 갖기 알겠지? 근데 이거 양갈리도 나쁜데 왜 우리가 가져와 너 조용히 못해? 그래 너무 재밌겠다! 우리 아빠가 착하게 친구들 나눠주라고 했었어 그럼 해보자! 나부터 돌린다! 하나 둘 셋! 오 오리온 나왔다! 오 대박! 나다 나다! 여기서 하나 골려라! 진짜? 그럼 나는 이 안에 있는 이거!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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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재밌는거 나와라! 재밌는거 나와라! 헷! 오! 하나 둘 셋! 우와! 클리어! 고 트래블 출식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돌려! 오리온! 너가 걸렸으니까 너가 돌려! 내가 돌린다 깨끗게! 안잼이라 깨끗게! 하나 둘 셋! 우와! 내가 나왔잖아! 그럼 나는 이거! 좋았어! 열어보면 제발 좋은거 나와라! 좋은거! 고구마! 뭐야! 고구마! 뭐야! 고구마 아니잖아! 귀엽긴 하잖아! 홀로그램 장난 아니잖아! 엄청 빛나! 원데이 트래블! 우와! 우리 나온 키링 모두 다 모여봐! 우와! 오오키님들! 이중에 무슨 키링이 제일 귀여운지 댓글로 말해주세요! 와! 양갈래 누나 고마워! 덕분에 키링 얻었네! 고맙잖아! 내가 맛있는거 사줄게! 좋았어! 오늘도 신나게! 춘식이 랜덤 키링 뽑기! 개! 성공!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거야 짙은 환기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넌 할 수 있어 우린 해낼 수 있어